자 이제 제가 재밌는거 보여드림. 이 데미지 보여드림 제가. 와... 쓰레기인가? 네? 뭐야 넌 쓰레기인가? 저는 원딜 아닌데요? 어, 맞아. 나 마마 원딜 아님. 저 원딜 아님. 저는 저거에요. 마법사에요. 마법사. 저는... 비비... 저는 알파고에요. 야, 후즈아. 너는 그거 왜 찍었어? 왜요? 징크슨데 그 특성 왜 찍었어? 아, 이거 앗. 그럴 수도 있지. 오 징크슨 때 스케일 맞추면은 어, 이거 터지거든요? 맞아? 스케일 맞춰버리면 되지. 근데 안 맞잖아요. 아니면... 맞아. 왈도 안맞잖아 진짜 맞아볼래요? 허헤이 난폭해 님들 좋아 APG님 근데 덫으로 제가 설계 해가지고 다 터뜨려봅시다 뭐야 APG이야 개쌤 개쌤 이거 그 핑크...핑크와드가 핑크였나? 핑크와드가 한 건데 정말 좋습니다 반박시 고레트 네 죽음을 것은 드는지 모르겠어요 징크스한테 물어본거 아냐? 징크스는 저분은 특성을 특성을 안 읽어요 그냥 보고 공격속도 이런거 있잖아요 데미지수가 있으면 그것만 다 읽고 이거 이거 맞잖아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? 맞아요 솔직히 맥 마지막거나 뭐 이런거 읽고 그거 보고 딱 특성 찍으심 아 근데 이거는 원래 애쉬할 때 했었는데 W 맞춘다고 애쉬는 잘 맞춘단 말이야 애쉬는 잘 맞춘단 말이야 왜 나도 휴먼일수도 있지 우주도 사람이라고 휴먼? 휴먼 휴먼 아니라고 우리 오빠한테 다 이를거야 음 음 미안합니다 불쌍하다고 맛있는거 해주겠지? 헐 설계 아! 고레트님 오빠가 저 안담해요 괴롭히는 애로 맞아 포레트님 질차 대놓고 저번에 방송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응 왜 아니라고 해야지 그럴 땐 단칼에 응이라고 했죠 맞잖아요 오빠한테 다 일러버릴거 오빠한테 다 일러버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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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되게 귀여우시네 액 아이고 나도 액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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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호주야 반칙이야 그건 뭐야 나도 아 뭐야 나 왜 특성 뭐지 왜 3원이 들어오지 잘 찍었네 그거 잘 찍었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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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여 어이여 아이여 도망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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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략 두마리만 두 마리 죽으면 들어갈게요 아 어 피가 너무 없으신데 헤헤헤헤헏 시간이 지나서 제가 호주님이랑 박탐살 때 꿀팁 가르쳐드림 아무것도 안해야돼 후주님이 죽고 딜그로 하면 안 돼 왜~~ 날 믿어 개 꿀팁 아!! CST도 못먹어 저 탱크 먹어도 될까요? 3넘블 3넘블이납니다 3레벨 찍어야겠다 아 왜 왜 왜 내 입속으로 안 들어오는거야 하하하 아 아 지르 너무 나빡세여 뭐야 헬읍이야? 왜 이렇게 잘 맞춰 아 지르 브라움 헬읍입니다 잘 맞추면 헬읍이야 뭐지 이건 뭐야 헉! 어머! 흠! 잡았잖아 칼리한테 레드가 있나? 있네 우리 갱플랭크가 코.. 아 갱플랭크란다 코레이브즈님 얘 라인 안까지 미는데 어떻습니까? 제가 딜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속박은 맞춰도 해 이제 라인 밀시면 안 돼요 아야야야 툴! 감 감 감 툴! 아 이럴수가 아 이걸 피하네 와 근데 진짜 휴먼? 휴먼? 아! 휴먼 휴먼 한마디 한마디 더 됐어 아구아구 양꺼 드시고 가시네요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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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천천히 먹어드세요 Cs요! 신을 왜 찾아? CS가 안 먹어집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신도 구제 불가능한 호주의 CS는 에잇 저를 가 자 대신 먹어드릴게요 으아악! 럼블룩! 안돼요! 안돼요!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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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잇! 으잇! 살았다 살았다 어 노풀입니다 누가 노풀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노풀입니다 누가 노풀입니다 바로 징크스죠 럼블이라고 합니다 라인 땡겨놔야지 이거 노풀입니다 코레이브즈님 갱 한번 넣어 오실 수 있게 제가 라인 땡겨놨습니다 근데 집에 간거 같네요 안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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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같이 가야되는데 나중에 오겠 아 원딜했더니 속이 안좋아 아 이번엔 맞출 수 있어 음 아마도 말이죠 근데 궁있네 W뿌려 초 11초 공이 있는데 괜찮겠음? 감감감감 어거라 아 뭔가 아깝다 님 이거 궁궁궁 몹자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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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래 왜 뒤포를 썼어 멍청아 아 저기 있는데 아 맞췄는데 레틴님 여기 여기 레틴님 여기 여기 아 이거 좀 더 아래 썼어야 되는데 늑대가 안 때려주나? 뒤로 넘어갔네 어 님 잠깐만 여기 여기 어 어 어 안되겠고 폭박 나이스 그렇지 에이 아님 먹지마요 먹지마 나 나 나 템 좀 볼게 아 알았어 알았어 먹지는 말되 같이는 믿어도 됨 뭐야 뭐지? 버그인가? 이거 이거 버그 망겜 수고 종결 뭐가 버그 망겜이야? 이거 CS 안먹었지 이거 망겜 망겜 음 으흫 어 일로 차이 안나는데 이거요? 차이가 안난다고요? 별로 차이 안나요 괜찮아요 뭐야 10개밖에 안나네 그쵸 음 버그 망겜 응 버그 망겜 노력은 인정해 주지 왜 안되지 음 3초 남았습니다 믿음이야 믿음이야 어키러키 어키러키 방금이야 아마 블루 먹으러 한 것 같습니다 블루 맞네요 블루 먹으러 갔네 여기 쓸거야 불러봐 아 이거 мой 아 뭐야 왜 기본값 보관했는데 내가 예전에 쓰던 기본값이 아니지 lb을 한번 누르면 스킬이 더 나가지네 불편한데 아비를 갑자기 창 꽂아가지구 underm Gand制 넘 cácane 관리 또또또네 또 안돼 우주 죽아요 따라해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도맡 chilling 후아........ su 저거 도움보세요 안돼 그분 아는거 같은데 뭐야 저거 예리한감각 으아아아 도움도웁 어!뭐야 저가 때 전체하면 됐어요 럼블러 럼블러 브라운타 궁없어요? 럼블럼블 일로와 이빡 이빡 우리 천둥무서함을 보여주세요 으잉 아이고 아우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이 누르누누누누누누누누 으아아앜 오 가땅이 Sangxy 브럼드 들어가 오 롤 재미있게 하시는데 롱궁 높험 아 와 뭔소리야 왜그래요 레트님 방금 봤어야 freak 왜그래요 레트님 왜그래요 레트님 왜그래요 왜그래요 왜 내한테 말해 소곤 x 4 아iki олж 으아아왕 아 education 코 있는 지금 옛날에 막 386 이런거 컴퓨터때는 무슨 cpu였어요? 막 486 이런거 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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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~~ 웰컴 투 더 정글~~ 웰컴 투 더 정글~~ 이런 느낌 아니 그거? 맞아맞아 네 기분이 안 좋아서 정글~~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빨리 아 우리 정글은 뭐하지? 아 우리 정글~~ 우리 브라움은 바텀에서 사는데 맞아 우리 정글~~ 아 솔직히 믿는 그런 말은 안 되는데 우리 정글~~ 양짐 있냐고요 리드 미드가 어때서 네 미드만 팠는데 덕분에 잘 컸습니다 지금 여기 와드 있습니다 우리 브라움 우리 서포터는 바텀에 사는데 서포터는 바텀에 사지 서포터는 바텀에 사지 아 미드 CS 아까워 아 아지르 내려온다 아지르 내려온다 오오 맵 리딩하는데 비빅 알파고기 때문입니다 비빅 알파고기 때문입니다 못 만들까요? 어 저게 나올 일 안되는데 그거 맞는건가요 칼리님? 아 아 다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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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4초 으잇 아 뭐야 왜 아지르한테 맞았어 오오 어구 가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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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였어요? 예예 아이쩱 아이쩱 아 아파 아파 아파요 제가 플래시가 없어서 공이 궁 있는데 궁 있는데 아니 구멍님 아지르 스킬 몰라요? 저걸 빠지고 쓰셨어야지 코송합니다 코송하네요 제가 아지르를 잘 몰라서 아 예 갑니다 가요 갑니다 정글님 정글님 신호를 더 보내야 됩니다 정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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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흔 하나 궁 서드림 아액 빼야될 빼야되 빼야될 아니야 우리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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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 쫓았다 조졌다 돈 도 Saints 왔습니다 미니언 한대 치고 불안 한대 1초만 1초만 kicking 들어가 이 자식 엫 야 compartil 아 잘못썼어 아 이거 q 반기가 미치겠네 우리도 가야 누굽니까 오오오오 이따쓸지 이거 런블루 공있나? 야아아아 소름 돋았다 나의 플레이 난거세요 상대isch 하하랍 초탄 German 좀 개개워도 테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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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타면 되겠는가 나omnia 으악 으악 개개개개개 context 브라운맛 미드라구 W W W själv 반 없어 애들 개개속18 하하 sat 하하하 아아 잠깐만 inventive 안 움직였교 스킬 캐릭터가 아... 쿵이 없어 저겁니다 아 저거 읽어보고 있음 지금 뭔가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W를 누르고 한 번 누르면은 시야만 딱 타거리만 나와야 되는데 지멋대로 써짐 이거 고잉 오매 아픈거 오매 아픈거 단축키 기본값 복원 아 모두 일반 시전 맞아 이래야지 그래 이제 알았습니다 계속 스킬이 안맞아 아 뭐야 우리 포탑이 없구나 뭐야 어디다 믿는줄 알고 앞에서 깔짝 뜯는데 오후후 죽을뻑 왔습니다 근데 싸우면 질거 같아요 저희 2랩차이 나서 정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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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도 있어요 정글림 우리 정글림 지오 채워 지금 바텀 갔다가 세임이 터질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글림 복원 도시 버립시다 어차피 정글림이 바텀 안아주고 나빠요 정글림 이제 갈게요 넵 이거 이거 레드 레드 아 블루블루 혼란스럽게 해서 본인이 버그룹 전략 아닙니까? 예리했다 지금 폴리팀 찔렸다 지금 내가 레드라가지고 반응 안했으면 럼블 보였죠? 안될거 같은데 여기 럼블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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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블 럼블 3초 2초 1초 아 근데 레벨차를 너무 많이 나는데 2d에서 레벨업을 합니다 아 나 말하고 없어 아이 뭐야 왜 니가 맞아 오 짜릿하다 어 안돼 앙 짜릿디 갑니다 아프다 아프다 럼블 노궁 여기 와드 아 아 보슬로가 커버를 가야겠네 내가 가야겠네 내가 가야 아이 뭐야 고래님 아 오마이갓 어 여기 마드야 네 오오오오오오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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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슬로우 너무 아아 다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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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더다 네 뜌꽈 힛 힐 쏴드릴게요 bitte 치이 으 으 아 아 뜨거 런블 Cleral 가 잡겠는데 이거 둘이서 두 pernah 너무 아프당 음 음... 에코가 믿음... 이제 여기서 넬셔의 남자가 갑니다. 넬셔의 남자가? 이름 뭐더라? 넬셔의 이빨. 너무 오랜만에 가는 데미야. 넬셔의 이빨을 갑니다. 쿨타임 매고춤하고 자, 롤잘비 호주님 이 빌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요? 뭐요? 저의 진 빌드. 뭐야, 파랑... 파랑진입니까? 아, 뭐야! 옳지! 근데 이거 쓸모없는데? 도주할 때 써주면 되겠다. 제가 미드를 키웠는데 또 저렇게 개테맹하시네. 개테맹하니요.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큰그림 그려봅니다. 과연 큰그림이 성공할 것인가? 잘 보세요. 근데 저는 저 빌드에 대해 유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, 그렇지. 역시. 저 빌드는 구멍님이 이제 창세한 것으로써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길. 응, 아니야. 거기서부터 틀렸어? 에, 죄송합니다. 여러분 저런거 따라하지 마세요. 욕먹어요. 오레트님 같은 분들이 욕함. 욕만 할까봐. 아, 이것도 죽창맞을 것 같은데. 이따가, 이따가, 이따가. 천천히 좀 천천히. 으아, 여기 누워있다. 그러네. 칼리 누구라는 게야 할까? 나랑 한 방금. 이건 안될 것 같은데. 여기 파이퍼해. 어, 부람 내려온다. 도망가 도망가. 버밍 버밍 이거 지우고 싶었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내시는거에요 먹어서 미리리야? 마당템으로 메모가야겠다 쟤 이상한 애들끼리 만난거같애 정신병있는 원딜들 나도 난 맞췄지롱 에크 나도 맞출 수 있어 용의 시야를 한번 잡아야할거같은데 워즈 해드릴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이 싫어요 싫어요 우리 쿼스바이오 꺼지세요 꺼지세요 아아아악 앗 찝 갑타 우리가 진형을 못잡았네 네에 죽지말라오오오오 곧 돌아온다는 걸 런블이 너무 쎄네 포드전이 좀 안좋았습니다 아아... 빨리 끝내고 싶어요 배고파? 토할거같애 배고파서? 맞아요 배고파서 토할거같애 너무 예리하잖아? 어떻게 알았지? 예리한 감각인가? 후즈 3년이면 통화로 올린다고 아래 뭐야 다 간다 어시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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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이 두두두두 피해주고 이거이거이거 이 언니 이 언니 무서워 지금이니? 지금이니? 어 아프다 뭐지? 어시 들어왔다 어 아프다 왜이렇게 쎄지 어 이거 뭐야 우리팀인줄 알았어 전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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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궁 아 앞으로 간다 어 뭐야 이거 안돼요 도망쳐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튕겨져가지고 전멸을 안서지 0 Frank 05초 딱 좁120 뚝딱 뚝딱 latter 저리 안착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늘 또 좋은거 되었네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아 살려줘 살려줘 잘못했어요 착함의 Lad 뭐야 이 사람은 아 착하게 살려줘 살려줘 야 우리 소 좀 구해줘 소 좀 구해줘 소 구해줘 하나 없어요 꺼지세요 꺼지세요 사왔다 아 저 실수 아까워 어 없지 않습니다 어? 어? 눈 맞았어요 아 재밌는데? 이 데미지가 짱쎄 자 미니언여러분 여깁니다 이제 뭐 밀어야 되지? 탑바텀이 안밀렸네 음 돌불하세요 돌불요? 벌써? 23분밖에 안되는데? 너무했다 너무했어 이건 좀 정글이 너무했네 아니 아니 3분밖에 안됐네 벌써 솔불하라고? 맞아 너무 그거는 저에게 가혹한 하아 솔불해야겠네 어차피 대통령이 하라면 해야지 뭐 아 진짜 저거 뚜들겨 맞으면서 골렘한테 먹을지는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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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 블루 리쉬 해줬으면 죽을 일도 없었는데 맞아맞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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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어그로 끌어보셈 저 마이 마이 마이? 저 마이 이거 막아야되 우리 2차에요 우리는 호추님 정신 차려요 아휴 아 난 안들린다 꼬주이씨 어메 어메 아파요 아구 들어가세요 저도 갈게요 아휴 아 갤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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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음 나왔음 아 저거 꼼꼭이 없는데 어메 어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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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오 그 뭐야 바롬바롬 바롬 베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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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맞아줘 맞아줘 폼님 도와줘요 오오오오 강력해 진도 좀 맞아야될까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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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 맞을게요 저 혼자 맞을게요 좋을것 같은데 어어 저 먼저 퇴근해요 아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아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안되나 이거 SVP 바롬이 덫은 안밟아 앗찌 아니에요 랩스님 괴로투덩이예요 자 150원 모자라 백도감 백도감죠 오케이 오케이 탑감죠 오케이 오케이 성능 송.. 어 성과 좀 있었네 잘했죠? 바텀 2차까지 미웠어요 징크스 게임 재밌게 한대요 오케이 징크스 캐리 죽이네 굳이 거의 용압 강패 흑흑흑 아으으아아아아아아앉 헤엥 bol 똥참 목 구호 똥참 내 목소리 흫흫흫 그 조랭문 전문 아니지 흐흫흫 레트님 거 야지리 있으니 조심 좀만 살짝 싸우면 질거 같은데 우리 이따 레드패꼈고 어? 너메 여기 시비로 온다 시비를 솔키고 여기 여기 호린이 여기 아니 근데 쟤 공때문에 또 이렇게 난데 우아 아 진짜 잘못했어요 착하게 살게요 아 진짜 나 너무 좋아하시네 아 싫어 싫어 버리고요 으앗 아 오오오옭 웅 궁 써 볼까? 커튼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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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니언 정리! 아 미니언이로 없다 아 욕먹네 상대 저요? 노노노노 아 뭐야 그브가 없잖아! 아 까비 어 저거 되겠는데? 아! 어어! 미니코데이! 야아아아아아! 으아아아아아! 럼블이 너무 쎈데? 넘나 아픈데? 넘나아 아파 넘나 아파 넘나 아파 로데 내려갈까? 잡았잖아 이미 치고 있어 이미 치고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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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치고 있네 안치고 있네 안치고 있네 다 따라갔다 다 따라갔다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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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뚝딱 뚝딱 시크스가 딜해줘야 될 것 같은데? 아아 왔다 오고 말았다 이거 그브 빼고 다 죽겠네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뿅 안녕 아! 아 뭐야? 아니 죽어. 플래시 쏟다. 알리스타 겁나 좋아하네. 저리 가요. 아 나 너무 좋아하잖아. 저 장면 한 오늘 세 번 네 번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장면. 제가 플래시 세 명 뺏습니다. 어이. 어떻게 안 돼. 도토의 죽음. 안 죽네? 그렇지 죽지? 어. 캬아. 특성 잘 들었다 그렇지? 이 죽은 불꽃 손기 때문에 잡았네. 이거 런블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빨루. 아 진짜 런블를 가져가고 있는 거 한 대 채워가지고 먹으면 좀. 아 알았습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누가 핑하 해줄 사람? 탑 1차 밀어야 돼. 원기욕 좀 해볼게요. 렌즈 돌려도 좀 렌즈. 렌즈나 핑하. 여기 뭐 있었는데? 한 눈만 걸리라 한 눈만. 렌즈 렌즈 렌즈. 오케이 오케이. 아무것도 없는데?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뭐야? 밀어요?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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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다, 맞아. 무빙을 해요, 우주님이. 안녕? 아, 저기요 꼬레또님? 꼬레또님? 너 아신 거 아닙니까? 후주한테 무빙을 하라니?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하셨네요. 아, 여기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. 도망쳐요. 도망쳐요. 아, 여기로 제가 궁뎅이를 한 대까요? 어디? 오지 않을까요? 여기로? 안 되나 좋습니다. 여기도 좋고. 여기서 궁뎅이를 한 대면? 여기 핑하 있다 핑하. 여기에요. 아잇, 여기에요. 정리하러 왔습니다. 네. 네. 아아! 범위에 더 벗어났어. 뭐야 이거. 이거 데미지가 증폭. 증폭이 되가지고, 쌤. 아, 제루님 여기에요. 여기에요. 아으하우. 네. 방패만 믿으라고. 제가 와던거 없어서. 어? 안 돼에에에에에에. 걸렸네에에에. 동사방 찼네. 덕진 안보이잖아요. 이거 옹신이잖아. 그래도, 저쪽 기울이 깔고 있다는 모습이 지금 걸린게. 막아주세요. 막아주세요. 길막아주세요. 어? 안 돼에에. 어 럭프론다 어! 아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! 아! 안죽었어! 디피스 할일 다했다 터튼 콜각 아니냐? 탕! 탕! 어 뭐야 이거 어 맞았다 맞았다 뭐 어떻게 된거지? 방금 나 궁쓰고 이었어가지고 안 움직여졌는데 방금 그브가 제일 다했다 후즈 그냥 버스 탔고 뭐래? 후즈가 바텀 다 밀었거든요? 흥? 한번도 와주지도 않고 어? 응? 맞아. 레트님이 잘못했네 맞아 잘못했으니까 좀 맞아야지 이런 부분엔 사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답게 사과 한번 하고 끝냅시다 어? 구질구질하게 어? 사과 한번도 안 맞아 코즐코즐하게 코즐코즐하게 코즐코즐합니다 도망쳐요 저 블루 있는거 아닌가? 응? 없네 어? 어 안돼 눈 맞으셨어요 이 친구 이 친구 똑딱 똑딱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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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일로와 너는 들어가고 내가 지킨다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망한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 잘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으세요 읽어 나이스 이겼다 이것은 내가 학교 närятьтя 이긴 애 두 unreasonable 퇴 Skik 하이 왈 humble acoustic 현재 assault 비열버스다 저거 여기서 우물킬 하나 되죠? 비행기 저 개인기 하나 하게 좀 아! Q1 그레이브즈 딜량 1등 예상해봅니다 우즈 딜량 보기전에 튕겨버려야지 튕겨라 어? 오레벨 어 뭐야 야! 이거를 지니 어! 여러분 박수 한번 주illon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애 흔 trading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보셨죠? 여러분들 끝날 때 돈 4000원 있었음 게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